이게 순 아니 이게 메밀 도토리 아 이게 도토리였어요 도토리하고 저기 밀가루하고 도토리 가루하고 도토리 가루만은 잘하는데 얍실 얍실 부들부들 아주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 이게 나는 이게 무슨 메밀 저런 줄 알았더니 도토리 가루하고 밀가루를 조금 넣으셨다고 하는데 누가 관리를 받으라고 아니 은혜 아빠 칼 됐대 아니 눈이 조금 커지긴 한 것 같은데 눈이 조금 커지긴 한 것 같은데 피부관리 좀 받으면 돼 누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야 누가 받아야 된다고 아 수박이 이거 따뜻해 위험하시게 흠 벨 벨 문화가 돌아가고 있잖아 저지불로 가까워있어 저지불로 가까워있어 저지불로 가까워있어